고객 여러분,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상부 배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배가 부르지 않은 초기 임상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시내온데, 시내온데아입니다.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. 시내온데역에서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시내온데, 시내온데아. 스페인의 이름은 K120. 도로는 왼쪽입니다. 전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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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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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은 시기 바랍니다.